무스펠 합성 무스펠 합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노리는 것은 요정도 올퇴 4% 정도 해가지고 한 천만원대 한 벌어서 한 삼천만원대 아 노작이 한 20만원 50만원 사실 뭐 이렇게 매물을 사기가 쉽진 않긴 하지 어찌됐든간에 합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요 아이 픽을 만드는 것은 없겠지 올퇴 3 이상 떠야되는데 어 서트 떴다 3에 력발 와 아예 안나오는데 3% 하나 뽑았듯이 아 이건 안인겼따 어 기대감이 1도 없냐 왜 안나오나봐 아 결론 무스펠 합성은 아닌걸로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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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이건 아니네 너무 망했다기 보다는 그냥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무게에서 그게 맞는거 같아 사냥하는거랑 똑같아 사냥하는거랑 똑같아 일단 뭐 딱히 그렇게 손해는 아닌데 굳이 이걸 할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500만원쯤 팔면은 잘 팔리겠다 그치 500만원은 지뢰맛기에 팔거야 2백 다치보소 024 얼마에 파냐 아..천만원은 확정인데 아 그래도 안쓰.. 분위기 보아하니까 4천받는거 같은데 아 4천부터 내려볼까요? 4천만원에 팔릴수도 있을 것 같지 않을까요? 오케이 메모리 먼치의 좋아요와 구독은 언제쯤 많아질 것인가 벅지? 제발 2천만원에 다치기